고고! 다이오페셔롱! 고고! 다이오페셔롱! 아카엠! 돌아와! 아무리 불러봤자 수용없다! 너무 강해! 바보같은 다이노 마스터! 이 힘은 너희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뭐? 내가 왜 파드라와 너희들을 싸우도록 죽였는지 아느냐? 그... 블레이드가... 하하하하! 이 모든 건 너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킨 갤럭시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! 난 오늘 코스모세우루스를 뛰어넘었다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녀석 덕분이지 다크노! 없애버리겠어 다크노! 좋군! 분노로 가득 찬 네 모습 뭐? 너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... 안돼! 악한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! 이제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악해는 없다! 다크노! 니가 악한을 위! 그래 그 표정이다 절망에 빠진 그 표정 이제 전 우주가 무릎 꿇고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! 눈을 떠냈어!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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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고개를 들다니 힘이 더 필요해! 힘! 너에게도 기회를 지마! 어둠에 물들어 내 안에 들어와라! 악한처럼 말이지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크아아 ROAR!!! 그래. 완료들여라! 으 influencer! 오, 노! 플라이스가 억은에 잠겨지고 있었네!! 안돼요!! 우리들 꺼지! よ우, 그만해!! く어, 그노. 서버리겠어!! 반신을 없애지마!!! 으하하하하하 더 분노해라!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! 아니야! 포스토플렉스! 저와 아칸이 원하는 힘은 남을 당겨주는 힘 따위가 아니야! 우리가 원하는 건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야! 아칸! 렉스! 이제 돌아가자! 난 돌아갈 수 없어! 아칸! 분노에 사로잡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다니! 난 이제 다이노마스터로서 자격이! 아칸! 다이노마스터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빛이야! 바리오님! 그러니까! 어서 가자!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! 렉스... 그래, 고마워! 돌아가자! 바리오님, 이제 알겠습니다. 왜 렉스에게 튜너를 맡기셨는지... 렉스! 고마워! 렉스... 아칸이 돌아왔어! 야워! 렉스, 아칸! 아가워! 애들아, 고마워! 이것들이 감히 이젠 너희들의 힘도에 필요 없다 이 녀석들의 힘을 흡수하여 우주를 지배할 힘으로 써주려 했구만 나의 아략 여긴 끝이다 아크노가 우주의 소인성들을 끌어당기고 있어 이 우주 지배에 조사크노 이 녀석들과 지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김없이 기뻘 맞추마 어떡해 이젠 그 어떤 것도 우리 용기를 꺾을 수 없어 그치? 우리의 힘은 갤럭시 스톤이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니 기운은 울롭시 스톤이 손이 열었어 말경 대신 이런 걸 본 적 없어 얼티미 탑재로 금빛 전사가 날치 메소주의 슬레이어 이그니슈 다이노 행성의 아픔을 간직한 채 지구로 왔다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고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지만 혼자선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 피자도 함께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겁지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봤자 그것은 갇힌 힘 자신만 생각해선 친구를 만들 수 없어 함께 이기에 넘을 수 있는 한계 친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은 무한대 우리를 닫아라 너흰 난리길 수 없다 친구가 옆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최강 공룡 합체! 다이노 코어다! 이라니! 뜨거운 심장을 갇힌 우리 심장에 맺혀 퓨니 스타트업 달려가자 니! 구워악! 이건 말도 안 좋아! 그리고 저yr come to a war 선선의 수원의 rank으로 조용히 서한 pesar 잘 달려가자 친구들 모두 모두여 다이노 코어다! 잘했어 트리! 트리 덕분에 다이노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꼭 가야만 해? 다크노가 사라졌으니 이젠 더 멋진 다이노 행성을 만들어야지 언제든 놀라워! 정말?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렉스는 어디로 간 거니? 또 또 떨어졌어! 자 이거 가면서 먹어!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야! 잠깐 떨어져 있는 거라고! 그치? 응! 하고싶을 거야! 나도! 모두 모두 잘가! 다녀! 먹고 싶을 거야! 그럼! 이제 피자 먹으러 갈까? 이건 렉스의 튜너? 그리고 이건 함께 찍은 사진이야! 렉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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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 진정해! 티라노는 울보고만! 나중에 또 보면 되지! 울긴 왜 울어! 렉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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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